마지막 널 만나는 기회 웃으며 넌 내게 말하네 굿바이 아 심심해요 아 배고파죠 또 나는 팥소를 아직 먹었어요 아 추워 죽고싶어요 어머니 때문에 죽는거에요 아이고 그만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야클 씨 집있죠? 네 그런데요 진진아는 친구에요? 어 저는 론이에요 저는 아야클이 친구에요 어 주말이요? 잠깐만요 언니 종합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론이에요 오래간만이에요 아 론씨 잘 지내요 보고싶어요 어 나도 밥 괜찮아요 사실은 오늘 지간이 있으면 나랑 한국 음식을 먹을래요 확실히 배가 많이 고고서 보고싶어요 조심하여 하지마세요 어 네 여곡선 후 친구 한국식당에서 을해요 내가 예약할게요 춸사하고 있어요 아 잘 되네요 음식점 어디 있어요? 글쎄... 네, 여동생 알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여보세요? 저... 하이탐에서 오늘 하고 왔죠 있어요. 정신하지 마세요. 음식 좋은 거서 잠을 거예요. 어, 고마워요. 혹시 올래요? 네, 부탁해요. 안 돼요. 오지 말아요. 오케이, 지나시게 예뻐요. 그럼 끊어요. 오! 아,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나는 항상 배고파요. 추억에 오늘 이날 아침 안 먹었어요. 다시 오후 이날 아침 먹었지요. 안녕. 안녕. 오늘도 죄송해요. 오늘 집에 이라서 길이 많이 막힌대요. 오래된만에 만났었지 않나까? 그래, 오래됐어. 식사에 갈까요? 여보세요?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세 명인데요. 예약해서요. 아, 이거 그러세요. 뭐 마실래요? 물 주세요. 물 도와주세요. 맥주 주세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떡볶이 주세요. 냉면주세요. 냉면주세요. 냉고기 주세요. 뭐? 생선 싫어요? 아, 네. 미안합니다. 저 한국어 안 좋아요. 알았어요. 금방 음식을 갖고 줄게요. 뭐 안 싫어? 학교가 안 돼요? 저는 다섯 과목 들어서 아직 아파요. 다섯 과목이나? 저는 지주 과목 밖에 들어요. 제가 해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상관없어 다 모를 거야. 아무도 몰래. 무슨 비쎄가 싶었네요? 무슨 비쎄가 싶었네요? 무슨 비쎄가 싶었네요? 신기하시죠? 오, 디저트 지우 싶은데 여기는 없는데요. 상관없는 데요. 상관없어요. 아, 알겠어. 다음에 가요. 다음에 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